오늘은요 제가 뭐를 할거냐면 지금 제가 빨강색 책을 볼 수 있고 오늘 제가 빨강색 물건을 30개 정도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빨강색 물건이라고 하면은 제 반을 먼저 보낼게요. 지금 조금 기적이 있는데 자 빨강색 주황색도 포함이 오 잠깐만 오 이거 연필 너무 커 두색인데 이거 주황색 이거랑 이건 100% 주황색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을거냐면 상자가 필요한거 볼까요? 상자에는 없고 레고는 안돼요 레고는 너무 많기때문에 빨강색 부분이 이런데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모아놓은 곳이 밖에 없게 여기라고 할텐데 여기 모아놓은 곳이야 또 여기야 또 이게 CC인데 잠깐만 손을 찾는거 같애 여기에 이게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저 저장했다 이거 저 저장해서 저장해서 저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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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모형사과인데 이거랑 모형사과 하나 찾았구요 이것도 빨강색이야 빨강색 여기 여기 놓고 빨강색도 뭐가 있을까 음 이런데 보면 뭐 없고 빨강색 피규어 오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앞으로 가재 가재도 빨강색 맞죠 네 아까 그리고 제가 찾은 물건 하나 더 놔둘게요 여기다가 아까 여기서 찾은 사과 사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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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찾았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저기 저런 데 한번 봐볼까요 뒤에는 뭐가 없어요 요런데는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정 5% 완전죠 빨강색 하나 찾았어 그때 제가 투명망터 때 보여드렸던 빨강색 이거 피아노 덮개 오 이거는 진짜 100% 아니야 120% 빨강색 자 이것도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됐죠 같이 놔뒀게 같이 놔뒀어 여기다가 자 빨강색 정리도 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을 수 있어요 빨간스러운 거 하나 찾았는데 아 맞다 여기 이거 빨강색 맞죠? 빨강색 근데 여기가 약간 갈색인데 괜찮아요 뭐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다 빨강색이 필요 없어 네 빨강색 너무 빨강색 그럼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불 켜고 화장실은 뭐 없어 산타 이거 비누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거의 하얀색이고 가져갈 수가 없어 왜냐면 녹아요 녹아가지고 안 되고 이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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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 이런데 있나 일단은 안에는 건전지랑 여기는 공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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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거 밖에 뭐야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내 방에는 오 잠깐만 오 켜졌습니다 오 여기 이거 그건데 자 이것도 있어 자 이것도 모아놓겠습니다 빨강색 오 도도도도도 근데 보니까 이게 좀 너무 큰 거 같아 네 너무 커요 이게 괜찮아 괜찮아 빨간 마스크 잠깐만 잠깐만 하나 더 찾았다 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찾았습니다 얘도 핑크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핑크도 포함입니다 잠깐만 하나 더 찾았어 아니 두개 더 찾았어 두개 더 찾았어 스티로폼 오 많다 많다 대박이 꽤 많았네요 오 찾았어 찾아버렸습니다 자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딱 접어놓은 데에다가 올려놓자 빨강색 물건을 다 올려놓읍시다 오케이 빨강색 이거에 빨강색 물건을 가득 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봅시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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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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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잠깐만 옷도 있을수도 있어요 옷이 옷에도 빨강색 그게 있을수도 있는데 아니야 옷은 제가 이미 입고 있으니까 빨강색 옷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빨강색 옷이 오 잠깐만 오 제가 컵탑 컵에 이제 빨강색 그게 있었어 자 저쪽으로 가지고 나가자 요기서 컵탑 컵 이거 요기 딱 열어가지고 열어서 이거 다 꺼내가지고 오 핑크색도 포함이죠 핑크색 하나랑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핑크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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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그냥 핑크색은 아니고 음 잠시만요 지금 잠깐 멈추고 다시 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모았습니다 아직 근데 30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제 제 집에 사실 물건 빨강색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요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동력을 길게 하면 안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이제 빨강색 물건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빨 이제 당근 당근 아니 그냥 핑크색 빨강색 주황색 물건 찾아보았습니다 주황색 컵 핑크색 컵 빨강 사과 빨강 스티로폼 핑크색 스티로폼 그 다음에 빨강 표지판 빨강 과제 빨강 고무줄 두개 그 다음에 이제 당근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았던거는 여기는 피아노 덮개였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과제 맛있겠다 여행 영상 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